한글자막 by 한효정 억조 창세운다 만민시주님네 임매말씀으로서 인간세상에 다 나오는다길라 단녀노소가 잊지를 마서 건명천에 바바바뀌 누구나 건명천에 애굴 충격이로다 우리 본마 우리 본마 나비실제 백일정성이며 산천 기도라 명사 안대차를 다니시며 왠가 청소를 사들이시니 힘든 남개 꺾어지며 콩둔탑이 무너지랴 시성이며 감천이라 부모님 전 드러날제 법가 세전 콩둑으로 아버님 전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사를 빌어 세성 항 민천의 복을 빌고 지성 님 장명을 빌어 열달 빗살 하루 이 세상에 생겨난이 우리 부모 나비실제 천년이 가고 만년이 올 줄 알았으면 심리 밖에나 가시섬이나 쌓을까 세상 전 지 동포님 내 배신국을 허수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할 일을 합시다 아하 해나네 여리 열쇠 열쇠 살식 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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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